세븐 7구 32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번째 게임 대텍 vs 용인에이스 용인에이스 vs 백택의 경기를 자전 녹화 형태로 해당 중계해 유직으로 하겠습니다 찼습니다 2루수 놓치면서 우익수 앞에 안타 기록하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중견수가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 펜스까지 골라갑니다 그 사이 2루수자는 여유있게 포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익을 수도 있어요 변화구에 코스윙 삼진 카운트 잡는게 오우 정말 좋은데 변화구 잘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와 나이스 플레이 3루수 이경환 선수 쳤습니다 3루수 다시 잡아서 1루로 높았지만 캐치해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아우 노렸습니다만 스윙 삼진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포즈 메타로수 굉장히 좋으신거에요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3루가 3루 허스윙! 3루 삼진 신성민을 돌려 세우는 유영진입니다 신성민을 돌려 세우는 유영진입니다 타석에는 4번타자 안홍긍 세웠습니다 헛스윙! 삼진으로 헛스윙! 삼진으로 변화구인가요? 변화구였죠 변화구였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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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쳤습니다 유경수가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1루로 1루 병설 플레이를 펼치는 메타 플레이어스 멘탭 플레이어스 멘탭 플레이어스 멘탭 플레이어스 멘탭 플레이어스 쳤습니다 투수하플 지나는 아! 다이빙! 그러나 중견수하플까지 물러가는 아 변화 아 공 또 빠졌어요 볼레신 상황에서 2루 주자는 3루까지 1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아 2루 뛰었어요 자 그사이 3루 주자는 3루 주자는 호밍 2루에서는 쳤습니다 높이 뜬고 중견수 뒤로 뒤로 아 중견수 7을 넘기는 안타 타자 주자는 1루 돌아서 2루까지 아! 쳤습니다 중견수가 놓쳤어요 자 중견수 패스까지 물러가는 공 중견수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여유있게 어! 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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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래요! 와! 김민규의 푸른 홈런 김민규 자 치자마자 그냥 바로 새까맣게 날아갔어요 지금은 배택플레이어스의 4회 초 쳤습니다! 큽니다! 유격수 그러나 과익수가 과익수가 전진하면서 3아웃 깔끔하게 수비하는 추구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2루 아웃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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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병살플레이 아! 헛생 3직 공 빠졌지만 1루로 길게 솟고 아웃 되면서 6인 에이스가 배택플레이어스를 꺾고 16강에 진출합니다 오늘 두번째 경기는 여기까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